아 뭐야 이거 왜 안 내려와 잡아 오 킵이 운방방 잡고 잡고 왜 안 잡히니? 안 깨닙니다 던짐 내가 던져야지 내가 던질거임 죽어 지금 저희 팀이 던진다고 했어 분명 나 우리팀이 던진다고 해서 던지는거야 나 우리팀이 던진다고 해서 던지는거야 나 아무 의미 없어 아 근데 던지는데 얘들이 너무 못해 아니 기우탄인데 왜 이걸 못잡아 아 던지지마삼 죄송 죄송 직신 아 캐피 사주면 이거 캐피 운방 오지는데 부두우두우두 буд두두두두두두두ふ 쿤쿤쿤쿤 쿤쿤쿤쿤쿤쿤쿤쿤쿤쿤 콧뚜루루룩 야 깜짝아 뭐야 아 솔직히 나는 레더점수 그렇게 상관 안해요 어차피 주말밖에 못하는데 주말밖에 레더를 못 돌리는데 점수가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지 야자 꼭 안해도 되긴 하는데 내 스스로 제가 야자를 선택한거에요 야자라도 안하면 내가 공부를 안할 것 같애 어디서 좋은데 나이 약간 것들과 바삭이 형들 그냥 Baba 하나 1 해준게 왜 져요 데프죠 아무도 안해줘 2번 달려 오 있어 아 나 증리시기면 안되네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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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다 갑니다 갑니다 헬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 이거 헬프를 연계를 못해 애들이 아 지겠다 아 여기 하나 슈퍽이면 안되는데 빼야지 얘들아 빼야지 여 보기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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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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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그렇지 아 진짜 이걸 지면 안되지 35번벌 했는데 지면 좀 아깝잖아 아